10편 1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초기 그리토인들 사이에는 성도로서 가질 수 없는 직업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점성술사, 마술사, 여간주인, 우상 제조업자가 그런 직업들이었습니다.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침례를 받기 전에 그 직업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우상을 만드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지만, 신실한 그리토인들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데 무익한 제사의 분양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신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짐승을 바쳐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섬기는 것이며, 이 우상에게 자신의 정신을 바치고 땀을 바치고 우상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한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토인들은 실제적인 생활과 직업도 자신들의 믿음이 합당해지려고 노력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그리토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들의 하루가 실제적인 삶을 주님의 뜻에 맞추고자 작은 것 하나까지도 조율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들에게 결단력과 지혜를 주셔서 주님께 스스로의 삶을 조율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